지금 보이시죠?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다섯 분 빼고 아무도 깼다는 소리가 들려오지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플레이를 할 텐데 랜덤으로도 걸리는데 단 한 명도 못 깨고 있다는 거야 그냥 안 하는 거 아니야 랜덤으로 걸린다니깐 제목이 뭐였지? 여기 좀 해놨고 여기 좀 해놨고 뭐야 오케이 좋아요 아 다시 와 당할 줄 알고 점프 안 하면 밀려날걸요 다시 기다려야 돼 올 때까지 내가 당할 줄 알고 난 속지 않아 난 사기당하지 않는다 난 사기당하지 않아 뭐야 오케이 비켜 오빠야 아 아 아 아 바로 올라갔습니다는데 뭐야 아 아 이거 낑겨가지고 이게 저 쿠파들은 무적이 안 통하거든요 무적 대도에 이렇게 튕겨나가거든요 뭐 하나같이 맵이다 나빴네 오히려 아까 덜 썼어야 돼 아 아 그냥 날라가도 될 것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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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부라는 게 있는 것 같다고요? 괜히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못된 짓 하고도 잘 사는 애들 엄청 많아요 3대가 막 다 잘 살고 다 필요 없어 아이 큰일 났다 아 큰일이야 아 큰일 났다 어 내가 같이 지나가야 돼 오케이 빨리 가 당할 줄 알고 뭐야 천맵 위에 있던 거네 뭐야 이거 GG 야 뭐야 이상해 방불이야 아니 오늘 말했던 거 다 나오고 있어 아까 누가 GG하라 그랬는데 다 시청자맵 아니야 이거 이상한데 우리가 생각했던 건 다 있어 아까 전에 보면 시청자분이 구단이 못쓰겠으면 GG 쓰라 그랬거든 이거 이상한데 이거 다 만나는 기분이야 저격당하는 기분이야